자 장학연으로 김주영 감독님과 저 만났는데 정말 멋진 대배우가 돼서 이제 극속의 대배우로 출연하는 임진영 좀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수정씨도 레디 액션을 외치면 네 어떤 포즈가 나올까요 레디 액션 너무 사랑스럽죠 임수정씨 장치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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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